미스터 파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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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왕자가 이리도 휘파람을 잘 불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왕자입니다 머리 크죠? 배 나왔죠? 다리 짧죠? 3박자로 코로나19 왕자 미스터 파이 같이 함께 합니다 다같이 1, 2, 3, GO! 당신의 모습이 참 깊고 깡아 어우 너무 이쁘 너무 이쁘 당신을 들을 때 당신을 들을 때 여러분 같이 할게 다 같이 장미라고 할래요 이쁘다 장미야 당신에게선 멋내 금이 나네요 좋아 좋아 자꾸 이런 날을 제뿐고 가래요 어두운 꽃송이 가슴에 꽂히면 아아 농악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어쩌면 당신이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이 장미를 닮았네요 »고사와« 강미를 닮았네요» 나도